이 붓들은 서화용 붓 인데요. 출천의 일본입니다. 연대는 제가 듣기로 1970년대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저기 문헌을 찾아보면은 붓은 우리나라 붓이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. 근데 서해라든지 한문에 대한 어떤 경원시 내지는 좀 낮춰보는 듯한 한글 사랑이라는 운동에 밀려 가지고 서해에서도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. 그러면서 어떤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인지도 이런 것들이 일본에 밀려 버린 것 같아요.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서해제품 화구 쪽으로는 일본 게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총 2,4,8,9 자루입니다. 9 자루인데요. 대부분 다 사용을 한 거에요. 끝이 뾰족하게 된 것도 제 것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. 사용 전부 중고품으로 알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길이는 제일 긴 게 26cm, 27cm 정도 되니까요. 나머지는 기준 잡아서 어림짐작 하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